보자 보자 아 맞다 스킬은 좀 더 모아야지 아무도 안오지 그러니까 죽어라 하고서 숨으면 지들끼리 싸우지 아 근데 한방에 정리했네 한방에 정리했는걸? 아 근데 적귀 상대 할거면 흠 아 너 저거냐? 시체에 가로막혀서 못오는군 아 방 출배기 적귀하고 하다못해 방출배기가 있으면 적귀를 농락해줄 수 있는데 아 아 맞다 맞다 여기가 아니야 그러면 지금 가야될 곳은 여기가 아니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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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가야할 곳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히라타 용기야 어 중림 쪽에서 먼저지 그래 중림 쪽이 먼저고 응? 어 중림 쪽이 먼저 맞다 아이씨 뭐야 컴온 빙 잉어를 까먹고 있었다 요거랑 안뇽 안녕 여기는 내가 기억하기로 잉어 한마리 말고는 뭐 딴게 없는데 여기는 잉어 한마리가 있긴 있는데 잠수가 없어도 잠수가 없어도 잡을 수 있는 잉어였고 그래서 아까 잡았어 이미 아디오스 나는 간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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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어이씨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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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잡은 모양이네 아 얘가 있구나 좋았어 무용가면의 Marvel 편을 뭐... 사지 뭐! 상상의 여성은 하이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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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거기 뭐 이상한 놈 있지? 내 놈아! 뭐 이씨 젠장 아파 어이 죽었어 아 뒤돌아 서지도 않네 이 나쁜 놈 이거 그리고 이걸 안써 왜 요런걸 니가 써야지 내가 어 편하게 잡을거 아니겠니 이 시키들 여기 숨어있어 이 시키들 저기에 이제 아 젠장 들켰네 뛰면 들키네 아 젠장 나쁜 놈 하는 수 없지 이쪽을 먼저 가자 여기에 요 난파도당 이놈들 잡는 것도 짜증나는데 이거봐 들킨다고 역시 이쪽이야 아 들켜냐 저기 안 들킬 수 있는데 저거 분명히 안 들킬 수 있는데 마을로만 내려와봐 저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기서 들키는 게 아닌데? 쟤를 안 들키고 잡은 다음에 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우회전해서 그러고서 가는 건데? 왜 들켜, 저걸? 저거 들키는 거 아니라고... 어후... 저게 들키는 게 아닌데... 어? 잠깐! 어이씨 올라왔다. 엽! 엽! 아잇! 왜 들켜, 이게! 아니, 이게 왜 들켜, 이게! 이게 왜 들켜! 아, 말이 돼야지. 그게 왜 들켜! 아, 이게 왜 들켜! 아, 이게 왜 들켜! 들키는 거 아니라고! 아, 이거 들키는 게 아닌데... 아, 이게 아닌데... 아, 이게 왜 들키는 게 아닌데... 어? 아이씨, 진짜... 올라가라... 올라가라... 아 들키지 말라고 아이씨 여기 들키는거 아니라 아이씨 여기 들키는게 아니라고 아 진짜 짜증나게 여기 들키는거 아니라고 아씨 왜 들켜자꾸 여기 들키는거 아니라고 왜 자꾸 들켜 들키는거 아니라고 오우 아아아아 들키는거 아니란 말이다 여기 까지는 문제없는데 여기 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아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네 이쒸 이쪽으로 올라와야 되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매달리고 아 들켰다 여긴가? 저기 같은데 아이 비켜 이놈들아 여덟 나 어 성도 여기 트 조 백 백 백 되나? 아예 안돼 여기도 안되고 아이씨 좋았어 드디어 됐다 하나로 떼웠군 하나로 그리고 이쪽에서부터 가야지 이쪽에서부터 파이널리 드디어 너 지금 저기 보고 있지? 그리고 저기에 있고 아 여길 보네 또 보지마! 어딜 봐 확 그냥 이런데 없지? 어 이런덴 없어 저기로 점프할 수 있나? 에잇 젠장 아잇 젠장 아잇 들켰어 아잇 짜증 아 여기도 있다 이씨 아잇 아 저기도 있다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짜증나 근데 이놈들 암살루트를 정립하고 말겠어 내가 이놈들의 암살루트를 정립해내고 말겠어 췄 수 лай 톡톡톡톡톡 wo którego 일단 이놈을 죽이고 어디가 좋을까 어느 놈을 먼저 어디로 유인해서 죽이는 게 좋을까 방법이 여기 벽에 붙기가 되는데 어 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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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 컴온 여기서 된다 여기서 된다 저쪽에서는 또 안 되고 뭐냐 너는 아 젠장 실수했어 여기까지 와서 해야 되나 아이씨 어이씨 야 야 야 야 야 야 뭐야 뭐야 됐다 망할 놈 저거 어이씨 컴온 아 아 근데 이것도 좀 만족스럽지 못한데 역시 이 위로 올라가서 가만히 있질 못해 얘는 그리고 얜 근데 가만히 못있어 왜 가만히 못있냐 이 위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해봐야지 다시 한번 해봐야지 내가 이놈 내가 이놈 이놈들을 어떻게든 어 올 암살을 해보겠어 이씨 이놈들을 어떻게든 올 암살을 해보겠어 아 아 아 아 아 아 문제는 얘야 얘 이씨 이씨 여기에서 소 치 치 치 치 치 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기에 둘. 여기랑 저기에도 둘. 그럼 저기로 건너가서. 아 얘 저기 또 있다. 아 씨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좋았어. 그리고 또 하나 어디 있는데? 또 하나.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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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기억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. 요 무슨 구석에 어디에 이렇게. 요 구석? 요 구석 아니었나? 아니야. 요 구석에 있는 놈이. 그. 그 뭐 저거지. 저건가? 아 여기 있던 녀석들이. 얘네 둘 중에 하나가 이 구석으로 내려가는 건가? 구석에는 일단 없네. 어 좋았어. 오 깔끔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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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를 까먹고 있었군. 얘를 까먹고 있었군. 아 역시 암살은 좋아. 암살 좋아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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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노란색 경계는 뭐지? 너는 이따가 적비 잡고 나서 먹으러 와줄게 얘네들은 뭐 전에 잡았었잖아. 넘어가자고 잠깐 뭐에 들켰니? 아 거기에 있는 그 아카조나에한테 들킨거지? 아 깜짝 놀랐네 아 여기 이놈들 뒤로 돌아? 그리고 내가 알어 너 거기에 있지 너 댕댕이너 거기 있는거 내가 알지? 어이 젠장 아아 쟤한테 들키면 쟤한테 자동으로 들키지? 아이씨 아이씨 이게 아녀 아 이 댕댕이도 피리를 유인한 다음에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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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feated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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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야 어디까지 가냐? 잠깐 뭐하나 뛰어내리.. 어 뭐야 뭔가 뭔가 뛰어내리는 놈들이 많은데? 뭔가 뛰어내리는 뛰어내리는 애들이 많은데? 잠깐 방금 고용도장 하나 자살하는 거 봤는데? 투신자살하는 거 봤는데 고용도당 하나? 야 근데 너 거기 투신자살하면 돈을 못먹는다고 어.. 여기는 됐고 아 여기서 여기서 감독하던 제일 센 애구나 투신자살 한 거 아니 삶이 그렇게 고달팠어? 어디 갔어? 어쩌다가 거기로 그렇게 투신자살을 했어 어? 잠깐만 여기는 뭐더라? 이거는 뭐더라? 이거는.. 어.. 컴온 여기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못 가는 곳 아니야? 저수진지.. 아 저수진지 옆이구나 여기가 전수진지구나 여기가 전수진지구나 그래 저수진지고 저기가 버려진 감옥이고 이 위에도 안 가봤나? 이 위에도 그렇고 안 가봤나? 못 가는 곳이었나? 여기는 내려가면 추락산가? 낙산가? 나중에 한번 해봐야지 어딨니? 어? 잠깐 잠깐 아 거기 또 있었니? 아.. 또 있었구나 또 있었구나 엽 어이씨 잠깐 잠깐 야 거기서 죽어? 죽어? 거기서? 아니 뭐 1대1이니까 충분히 상대해줄 수 있긴 한데 나머지 하나는 어.. 개쉽히였니? 어.. 개쉽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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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또 뭐 다른거 없지? 어! 얘 죽여버렸어 아닌가? 아.. 얜 그거구나 여기에서 이제 야 덤벼라 내가 굉장히 짜증났던건 저.. 그.. 빨간색 저 색갓도장들 뿐이지 어디를 회복하니? 아.. 아.. 저..저..저.. 낙사해갖구 낙사한 녀석들이 좀 아쉽네